베이징이 너무 맑은데? 에어차이나에서 받았던 삼각형 발견. 제 건 왜 안 주십니까? 감사합니다. 자 지금 우리가 중국에 왔는데 경유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판기 같은 곳에서 꼭 꺼보는 거에요. 그래서 급하게 알리페이를 설치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. 원래는 알리페이가 중국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은 안 쓸 수 있는데 네 요번에 투어패스를 만들어가지고 90일 동안 쓸 수 있는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. 알리페이를 들어가면 여기 투어패스라고 치면서 나오지. 투어패스가 나오지? 여기다가 한 100만 할게? 15,000원 정도가 돼? 이쪽은 당연히 코리아래죠.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이름을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여권사지를 찍으러 갑니다. 이렇게 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는 순간입니다. 카드 정보도 넣어야 돼요. 내 모든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팔려가고 있습니다. 아 이름은 꼭 대문자로 넣어보졌네? 지불! 해외결제 승리 바로 넣어서 그러면 요게 매번 들어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바로가기를 설정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걸 누른 다음에 홈스크린에 바로가기를 해서 이렇게 나와 이걸 딱 들어가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한번 가서 결제를 해보시겠습니까? 같이 네 자판기로 가보시죠 초코송이가 있어 여기 초코송이랑 초코팔이랑 알리페이 아 현금이네 이거? 어 뭐야 이거는 알리페이가 없잖아 여기는 또 자 그럼 물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투어패스를 누르고 스캔 투패이겠구나 과연 될지 과연 될지 안될지 아니 중국머리다 하.. 너무 어려운데? 이따 아무튼 뭔가 요걸 찍었.. 저사람이 요걸 찍었었지 그리고 아직 안 찍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딱 잉? 근데 왜 자꾸 없지? 아니 이게 취소가 안되지 잠시만 봐 됐다 여기서 물 확정 확정 현재를 잘 아는게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겠다 또 안되는 것 같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화장실 가서 이빨 좀 떴고 뭔가 되는 것 같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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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나우가 떴어 갑자기 아 이렇게 느려서 난 것 같다 오 페이 됐어 페이 됐어 나오라 이제 나와라 쏘이 신기 반기 이렇게 우리는 첫 알리페이를 쐈습니다 물맛을 알리페이에 물면서 한 번 봐봤어 물맛고 이제 똥을 딱 때려주면 돼 음 미세먼지 맛이 나는 것 같다 이미 먼브라더스 알리페이 성공 자 우리가 로마에 갔다 오는지 정확하게 몇 달이 됐죠? 헉 벌써 3달? 정확하게 세 달이 됐습니다. 베이징에서 경유를 했잖아. 100위안을 충전한 다음에 3개월 뒤에 그게 환불이 된다고 했었거든요. 남은 잔액이 환불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어패스를 보면은 지금 잔액이 0이야. 히스토리를 보면은 12월 13일 날 100위안을 충전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3월 13일 날 3위안으로 물 찬 다음에 97위안이 지금 환불이 되었습니다. 14, 14달러 마이너스 취소 금액 이렇게 메시지를 받습니다.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쓰실 분은 이 투어패스 카드가 3개월 뒤에 환불이 되나 안 되나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잘 환불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도록 하십시오. 하지만 지금 뭐 중국 가겄나? 이 시국에 중국을 가겄어? 2020년은 여행 없어. 방콕이야. 그럼 끝.